이제 나 기억할게 저거 제일 예쁘네 진짜? 제일 잘해? 확실해? 몰라 원지야, 너도 예뻐 언니고요 아, 아, 아 아, 아 언니 무슨 말이 있어요? 후배로서? 네 선배님이야 빨갛게 볼 때 아, 아, 아 왜? 지금 얼굴은 선배? 화이팅, 화이팅 에너지, 에너지 아, 아 아 귀여우니까 받자 엄마야, 뭐야? 나는 김채원 어, 바이저원이지